롯데리츠 롯데리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체입니다. 롯데리츠는 2021년 12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07% 상승한 5,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5일 대비 약 0.7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3일 6,2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3월 5일 4,87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3일 20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1월 23일 1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롯데리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0.2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1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36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1월 29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2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13%에서 약 9.6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9월 1일 약 10.58%,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2월 14일 약 7.9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64억 2,033만원이며, 2019년 20억 대비 약 3,713.4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80억 5,447만원으로, 2019년 15억 대비 약 3,002.2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2.88%입니다. 순이익은 약 311억 6,116만원으로, 2019년 15억 대비 약 1,951.5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0.78%입니다. 롯데리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4.05배이며, 지난 2019년 100.1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6%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17배, 코스피 평균은 18.14배,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 평균은 10.15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2배이며, 지난 2019년 1.23배에 비해 약 31.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42배, 코스피 평균은 1.74배,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 평균은 1.75배입니다. ROA는 1.98%, ROE는 3.67%입니다. 롯데리츠의 시가 총액은 1조 3,72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6위,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764억 2,03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72위, 코스피 종목 기준 709위,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80억 5,44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5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5위,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311억 6,11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6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65위,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2년간 롯데리츠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6월의 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의 마이너스 3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이크 아멘